나이스! 한국기업이 독일을 바가지에 씌워먹자니 너무 토르크하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며칠 전에 독일의 Delivery Hero라는 기업이 배달의 민족을 4.8조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8조원이 도대체 헐값인가 바가지인가?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실전 기업가치평가입니다. 제가 사실 이 뉴스를 딱 보고 첫눈에 떠오르는 건 이거였습니다. 또 멍청한 독일 놈들 때문에 의아 왕창 벌었네? 아이고 독일 놈들 또 뻘짓했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바가지를 써도 터무니없이 바가지 씌운 게 그냥 한눈에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아한 형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기업은 2018년 영업이익이 6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4조 8천억에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80배에 인수를 한 거죠. 저는 그걸 보고 띠용?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Valuation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배달의 민족의 청산 가치를 한번 알아보죠. 물론 이런 기업들은 청산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산을 사는 것보다는 이 기업의 수익성을 사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고만 해서 2018년에 자본총계가 2,750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유동자산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정말 청산을 한다면 2,750억까지는 모르겠지만 근접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산질이 좋은 편이에요. 부채도 별로 많지 않고요. 2019년에 또 영업이 한 1,000억 정도 벌었다고 쳐가지고 2,750억에다가 대충 1,000억을 추가하고 그중에서 쓴 돈 좀 빼고 어쩌고 어쩌고 하면 청산 가치가 대충 3,500억? 많다고 하면 4,000억?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 상대적 가치평가 이건 좀 더 중요합니다. 사실 4조 8천억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하면 한국 기업들 중에서 상장 기업들 중에서 기업가치 즉 시가총액이 4조 8천억 이상 기업은 한국이 딱 49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쩌고 저쩌고 하고 현대건설이랑 대충 비슷한 규모예요. 4조 8천억이라는 게 그리고 4조 8천억이면 GS나 삼성카드, 삼성증권 이런 기업들보다도 기업가치를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앱 좀 하는 기업이 한국 50에 들어가나? 내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그런 굴뚝주, 대형주와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슈퍼 성장주들은 도대체 어떤 밸류에이션에 팔리고 있는가? 슈퍼 성장주들의 퍼나 PBR, PSR, POR 이런 게 어떤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들을 찾아봤냐면 퀀트킹을 통해서 2015년 18년 동안에 매출액이 150% 이상 성장한 기업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년 성장했고 그리고 2018년으로 당연히 흑자 이런 기업들을 찾아봤고요. 얘네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보면은 이 정도 기업이 나왔어요. 열 몇 개가 나왔는데 얘네들을 보면은 2015년, 2018년까지 매출액이 막 1000%씩 막 성장하고 가장 적어도 150% 성장하는 기업들이었고요. 영업이익도 놀랐습니다. 막 본 1300%, 300%, 900%, 3000% 이렇게 막막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가격이 팔리는가? 그거를 봤는데요. 여기 놀라웠던 게 일단 퍼를 보죠. 우리가 퍼를 가장 잘하니까요. 놀랍게도 이런 기업들의 평균 퍼가 15밖에 안 됐습니다. 겨우 15밖에 안 돼요. 15.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미국에는 평균 기업의 퍼가 15위인데 한국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업들의 퍼가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PBR도 한 번 봤죠. 한마디로 순자산 대비 어느 정도 가격이 팔리고 있는가? 이거는 2.5배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게 별로 비싼 건 아닌 것 같고요. POR는 뭐냐 하면 영업이익 대비 얼마에 팔리는가? 그거를 본 겁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놀랍게도 영업이익의 한 11배 수준에 팔리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아니 한국은 도대체 성장성을 이렇게 개무시해도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싸게 팔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대비 한 1.8배 정도 규모에 팔렸고요.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업들이요. 이거를 보고 이거 한국 성장주사도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도 비싼 것처럼 안 보여요.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배달의 민족이 적용을 해보면요. 일단 우아한 형제. 이게 기업 이름이죠. 우아한 형제는 18년에 매출액이 3,200억이었고 거기다 1.8을 곱하면은 왜냐하면 PSR라는 게 매출 대비 얼마나 팔리느냐 그거죠. 이게 이제 한국 초성장주대 평균이잖아요. 1.8을 곱하니까 기업가치가 5,700억 나왔고 손자산 2,750억에다가 PBI 2.5를 곱해보니까 6,800억이 나왔고 순이익은 작년에 좀 적어요. 거기 무슨 비영업 손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60억 곱하기 15.5 하면 1,000억이 나오고 영업이 586억에 11.5를 곱하면 6,8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 4개 중에서 아무리 잘 봐줘도 우아한 형제들의 가치가 6,800억, 7,000억 정도 나오고 오케이. 여기서 제가 화끈하게 2배를 드리겠습니다. 왜 2배를 주냐. 왜냐하면 2019년에도 우아한 형제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 슈퍼 성장주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2개 팩터를 감안해가지고 제가 까짓건 이 4개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이 PBR 위주 가치 7,000억에다가 2배를 아예 곱해준다. 오케이. 그렇게 해도 최대 1.4조 원이 나오는 겁니다. 매수 가격은 4.8조 원인데 여기 1.4조 원이 나오는 거죠. 전 이걸 보고 흠 바보 같은 동일놈들 하하하하 라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DCF 현금 흐름 할인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도대체 어떤 가정을 해야지 4.8조 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델리버리 히로 사이트에 가봐가지고 IR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얘네들이 왜 이 우아 브라더스를 인수하는지에 대해서 PT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대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이제 배달앱 사용자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배달의 민족을 2019년 3분기에 한 800만 명 55% 정도 쓴다고 합니다. 55%예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제 그 배달 시장이 한국에서 뭐 20조 정도 된대나 뭐 그러고 배달앱 시장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나는 매출이 그 2018년에 뭐 5조 5천억인가 그런데 뭐 그거를 이제 대충 곱해보면은 뭐 배달앱 시장 규모가 10조 원 정도 아닐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IR 자료에서는 2030년에는 이 배달앱 시장 규모가 뭐 한 40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케이 그럼 도대체 뭐를 생각하면 4.8조가 나오는가 자 그런데 보면은 작년에 이제 배민을 거친 거래 금액이 5조 정도인데 그 우아한 형제 매출액은 3천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거래 금액이 전부 다 배달의 민족의 매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짜장면을 파는 그 가게들의 매출이 되는 거고 이제 우아한 형제는 거기서 뭐 수수료를 떼먹거나 뭐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아한 형제 매출액은 그 배민을 거친 거래 금액이 5조라면 그 중에 6% 정도가 됩니다. 3천억이죠. 3천억. 자 그러면은 2013년 30년에 시장 규모가 40조가 되고 그 중에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이 55% 마켓 취하를 차지한다고 하고 그리고 매출액은 이것의 6%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배달의 민족이 2030년 매출액이 1.3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1.3조 원 중에서 정말 40%를 순이익도 아니고 완전히 그 현금 흐름화가지고 그 배민이 통으로 먹는다라고 좀 무리한 가정을 해도 그 배민이 그 먹을 수 있는 돈이 2030년에 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1.3조에서 40% 정도 곱하면은 5200억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DCF를 돌려봤는데 그 밑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대충 이제 이 정도로 현금 흐름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야지만 뭐 한 4.6조 정도의 기업가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장률 그 뭐야 가정을 보면은 그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낙관적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얘네들의 순현금 흐름이 650억 원 정도 됐어요. 순현금 흐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현금 흐름에서 뭐 얘네들이 이제 투자한 돈을 뺀 겁니다. 그러면 650억 정도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뭐야 향후 30%, 25%, 20% 성장하다가 뭐 한 5년 후부터 좀 성장성이 꺾여가지고 15%씩 성장하다가 2027년부터 10%씩 성장을 하고 한 2030년부터는 이제 한국 경제와 비슷한 성장률 그러니까 약 4% 왜 4%냐 하면은 2030년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경제가 아마 약 연 2% 정도 성장을 할 것이며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2% 정도 붙여가지고 네 그 배민의 매출은 1년에 4% 정도 늘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이렇게 상당히 낙관적인 가정을 해야지만 4.6조라는 그 개업가치가 겨우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자 그 일단 시장이 4조가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의문이고요. 자 왜냐하면은 시장이 지금 10조인데 40조까지 되려면은 그러면은 일단 그 시장 규모가 예를 들면은 시장 인구가 2배 정도 는다고 하고 그 인구들이 주문하는 금액이 2배 정도 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배민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인구가 2배가 늘고 매출액이 거기서 또 배달 왕창 받아가지고 2배 는다? 글쎄 난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식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만들었냐 하면은 좋아 그럼 만약에 시장이 40조가 아니면 30조 정도로 성장을 하고 배민의 점유율은 50% 정도 그리고 오케이 그 중에서 매출은 6%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정말 현금 흐름화할 수 있는 게 40%가 아니라 30% 정도 줄여보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되게 낙관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보니까 2030년에 배민의 매출이 0.9조원 한 9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계산이 되었고 그 중에서 30%를 자유 현금 흐름화한다. 그래도 2,7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면은 제가 DCF를 대충 만들어 보니까 한 이 정도 가정이 나와요. 이 정도 성장을 해야지 2030년에 자유 현금 흐름이 2,700억 원에 맞춰집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개인적으로 너무 좀 낙관적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면은 자 DCF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오냐 2.6조원 2.7조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가 여기서 만든 이 가정도 사실 좀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상대적 가치평가를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기업 가치는 1.4조원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DCF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지금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온 게 2.6조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4나 2.6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면은 기업 가치가 2.6보다는 1.4에 더 가깝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거는 아무도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4.8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배달의 민족이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 장벽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경쟁사들은 매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배민이 한국 시장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스케일에서 나오는 파워가 있고 브랜드 파워가 있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배달의 민족을 뚫고 경쟁사가 막 들어오기가 쉬운 시장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고 기술적 베리어가 너무 크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맘마 먹고 구글이나 아마존이 들어와서 이 배달의 민족과 경쟁을 하기 시작한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2030년에도 막 50%라는 그 마켓 주야를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뭐 2040년 50년 되면은 뭐 딴 게 나사나지 않을지 그런 거는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도 좀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독일인들이 멍청하게 투자를 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인들은 지금 정말 멍청하게 투자를 하는 히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투자를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일단 그 개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얘네들은 전부라는 돈을 벌어가지고 그 금리가 0% 예금 금리가 0%인데 일단 왕창 은행 예금에 넣어놓고 아 그거 아니면 이제 부동산을 사는데 그래도 그거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자 일단 제 생각에는 독일 민족은 뛰어난 민족입니다. 뭐 정치 시스템도 그렇고 과학, 사회, 교육, 제조업, 예체능 여기서 얘네들이 빠지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유능한 민족인데 아 그러나 유능한 민족이니까 그 못하는 것도 좀 있어야죠. 신흥 그들에게 투자 유전자를 두는 거를 까먹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까먹은 것 같아요. 흑역사가 굉장히 많죠. 흑역사 1번 2007년 서프라임 문제가 그때 터졌었죠. 자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에이 조니 내가 파생 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파생 상품이 너무 굳이 같아. 내가 봐도 너무 굳이 같은데 월요일에서 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조니 에이 걱정마 피터 거기 독일에 듀슬도르프라는 곳에 병신들이 많잖아. 걔네들한테 팔아 제끼면 돼. 걔네들 아무거나 다 사고 병신 새끼를 어허허 조니 띠마리 많네 내가 듀슬도르프라 1번 천화를 해볼게 천화 헬로우 듀슬도르 균터씨 계세요 균터 헬로우 아임 미스터 균터 아 균터씨 제가 또 졸라 훌륭한 부동산 파생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혹시 AAA 레이팅인데 이거 20억불만 사시죠. 20억불 아 그럼요 월가의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사해줘. 20억불 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월가는 쓰레기 상품들을 전부를 독일에 팔았거든요. 독일 은행들은 이런 상품도 열심히 사다가 망할 뻔했으나 정부에서 구제를 받았습니다. 자 흑역사 2 다임러 도이치방크 바이엘 일단 다임러라는 곳은 이제 벤츠를 만드는 곳이죠. 90년대 크라이슬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월드 주식회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다 하하하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이제 X가 되시고 이제 몇 년 후에 크라이슬러를 헐값으로 사모펀드에 파는 걸로 끝났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스토리였고요. 더이치뱅크는 어 우리 투자은행이 돼야 돼 그래야지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어 예 하고 깝치다가 지금 X가 되가지고 2류 운행도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바이엘 여기는 아스피린을 만든 곳인데 얘네들이 무슨 객길이 보냈는지 몬산토라는 회사를 사갔어요. 근데 몬산토는 그 전에도 소송을 이제 많이 받은 회사였는데 정말 미국 애들이 바이엘이 몬산토를 인수할 때까지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인수하자마자 이제 바이엘한테 무지막지게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이엘의 식자총기기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고요. 어쨌든 독일 애들은 해외 투자하면 다 그렇습니다. 네 다 그렇습니다. 흑역사 3번 2019년에 IFW 키이라는 연구소에서 결과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멍청한 독일 돈 해외 투자 수익이 세계 꼴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테이블인데요. 자 이제 이런 국가들이 해외 투자를 하면 1975년부터 2017년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가 넘버원 미국은 복리 10%를 벌었고 넘버투 영국 얘네들도 복리 10% 벌었습니다. 캐나다 스웨드 노르웨이도 오케이 좋은데 가장 밑에 누가 있는가 휀란드가 있고요. 근데 휀란드는 별로 중요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 애들은 1975년부터 2017년까지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겨우 5% 벌었고요.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3.7%밖에 못 벌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한심한 게 독일은 무역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외화가 지금 쌓이고 쌓이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외에 투자한 돈이 지난 10년동안 자그마한 2.7조 유로라고 됩니다. 근데 2.7조를 가지고 자 10%를 벌면은 그 연 2700억 유로를 버는 건데 얘네들 5%밖에 못 법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억 천 몇억 유로를 날린 거죠. 독일 애들이 원래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에휴 자 결론 저는 이거를 보고서 제가 이제 첫 이상의 그거였잖아요. 안 나이스 바바 같은 독일 애들한테 비싸게 팔아 지켰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DCF를 해보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돌려보니까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이스 한국 기업이 독일을 바가지에 씌워먹다니 너무 토르크하다 하하하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걸 계속하는 게 국익증진 플러스 외화볼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거잖아요. 스타트업을 일단 키우고 엄청 비싸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해외에 파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사실 전세기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 이 버블 이 사이클 이런 것도 끝무렵이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팔았습니다. 예아 그리고 이제 이 사례를 보면 왜 대부분 M&A가 실패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 일단 당연히 델리버리 히로도 뭔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4.8조 좀 비싸기는 한데 분명히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 한국에서 잘하고 얘네 기술을 합쳐가지고 동남아에 진출하고 허허 중국에 진출하고 허허 아니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해도 시너지가 별로 없는데 무슨 기업 따위가 합쳐가지고 시너지가 생깁니다. 이거 사실 다 개뻥이에요. 개뻥 물론 이제 투자은행들은 얘네들이 M&A를 해야지 쟤네들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시너지가 있다고 계속 뻥을 칩니다. 그걸 이제 솔깃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죠. 하하하 이래서 대부분 M&A가 실패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사가지고 어? 해보니까 시너지가 전혀 없네? 어? 우리 두 기업의 문화는 전혀 안 맞아. 에이용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8조 원이 비싸다는 거지 저는 우아한 형제가 별 볼일 없는 기업이나 그렇고 그런 기업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단 4.8조 원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대충 보면 그 밸류에이션에 보면 7천억에서 2.6조 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대충 보기에는 왜 그 상대적 밸류에이션에서 1.4조 아무리 잘해줘야 1.4조다 하는데 저는 얘네들 기업가치가 그 정도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이 한 3배 정도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하하하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경영학 공부하는 대학생들 아마 학교에서 뭐 밸류에이션 DCF 뭐 이런 거 하는 거 졸라 지루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현실 밸류에이션 진짜 기업 밸류에이션 하는 거 졸라 재밌죠. 그렇죠? 여러분 공부 잘하세요. 이런 거 한 번 하면 인생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가기 전에 당연히 또 이제 구독을 추천해드려야 되고 알람을 설정하시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